월 26일입니다.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장성민 후보가 150석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150석은 될 것이다. 이 말에 대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근거 없는 말 말라 이렇게 경고를 내렸다고 언론은 지금 활자화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은 당이 아직 국민 선택이라든가 사랑받기에 부족하고 더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각의 차이는 있지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책임자로서 리더로서 아슬아슬하고 가슴 졸이는 바로 그런 상황을 그대로 여과 없이 낸 겁니다. 아직도 국민 선택받기에 사랑받기에 부족하고 더 노력해야 한다. 네. 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장성민 씨가 얘기한 150석 언급에도 일리가 있는 법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장성민 씨는 원래 시사탱크를 진행했던 정치평론가입니다. 그 습성 속성 정치평론가적 입장에서 분석하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근거 없는 말 말라 하고 경고를 함으로써 장성민 씨가 좀 상당히 민망스럽고 뭐 이런 상황에 혹시 들어갈까 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민 씨는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그리고 정치평론 정치 분석을 참 잘합니다. 아주 날카롭게 잘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앵커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충분히 그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적으로 민주당 세력들에게 기를 죽일 수 있는 그것도 있고 지금 민주당이 혼란지경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렇게 뜸으로써 여론의 향배를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이긴다 이길 수 있다라는 지금 현실 그 민주당이 아주 좋지 않은 이재명의 공천양식을 보면서 동시에 느끼는 그런 부분들 그런 얘기들이 펄펄쳐진다라면 또 역효과만이 아니고 상승효과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50석을 확보해서 더불어민주당 110석을 압도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대통령실 참모 출신 총선 출마자가 방송에서 핀 건데 그러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근거 없는 전망을 상가달라 경고성 내부공지를 냈습니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도 옳고 장성민으로도 잘못한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성민의 시사탱크를 tv조선에서 저도 그때 많이 참가를 해봤습니다. 거기 시사탱크에 참여를 해봤는데 그 양반이 시사 분석이라든가 미래 전망이라든가 이런 걸 아주 잘 압니다. 턱월한 정치 분석가입니다. 그가 서강대학교 아마 총학생회장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기억이 있고 또 국정상황실장도 dj때 아마 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한 걸로 알고 있고 물론 비례국회의원이죠. 언론의 앵커를 하면서 상당히 정치 분석을 하는 소위 시사탱크가 인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에 아주 깊게 깊게 이렇게 분석력이라든가 이걸 1, 2년 한 게 아니고 수년간 또 학과도 정치외교학과를 나오지 않았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뭐 기억입니다. 상당히 유능하다. 그 분석력에 있어서 탁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이 아마 mbn 정응갑의 집중 분석. 저도 정응갑의 집중 분석에 과거에 상당 시간을 나가봤지만 거기는 정응갑의 집중 분석은 아주 날카롭게 잘 분석하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그 얘기를 의견을 듣는 또 서로 정응갑 씨가 또 유능한 분입니다. 이 정치 분석에. 정응갑의 집중 분석은 이건 적어도 한 20년 가까이 진행됐던 그러한 아주 명 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 출연해 가지고 총선 최대 쟁점으로 경제와 민생 문제를 주도를 꼽으면서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한 거죠. 누구나 아는 정쟁 프레임이다. 정쟁을 만일 민주당이 주도하고 특검 이런 걸 가지고 영부인 특검 놀이를 간다면 총선은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110석 되고 그 상한선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150석에서 160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어보고 거기에 답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사탱크의 장시간 동안 롱런을 한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이고 자유우파를 위해서 굉장히 강조한 그 프로그램 패널들을 모시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오랫동안 몸 담았고 또 그는 또 정치 분석에는 탁월한 어떤 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력이 탁월합니다. 그것이 잘 못됐다고는 할 수 없죠. 물론 장정기획관이 언론에는 났습니다. 대통령실에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전반을 담당했던 책임자였는데 총선 사퇴 시한에 맞춰서 지난달 사직을 했다. 이러면서 최근 경기 안산 상록갑에 단속 공천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당 발언이 기사로 나온 지 1시간 만에 한의원장 명의 입단속 공지가 국민의힘 내부에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내부 공지인데 언론에 그냥 확 꺼버렸어요. 그러니까 장성민 씨도 상당히 머쓱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이 화를 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한의원장은 당직자하고 후보 등을 상대로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아직 국민들의 사랑과 선택을 받기에 많이 부족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이러면서 당직자나 후보들이 공개적으로 총선 예상 의석수를 과장되게 말하는 등 근거 없는 전망을 상가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이 말은 또 맞습니다. 한의원장 입장에서는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리더로서 전망을 해서 이게 혹시 오만하다 이런 소리를 국민들한테 들을까 봐 또 이런 입단속을 하고 하는 이것은 또한 상당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장성민은 무슨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또 그대로 순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권 관계전환 총선 참패 전망이 평배됐던 작년 말에 비해 도대체 뭐가 나아졌고 뭘 잘했다고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펴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도 일방성입니다. 이 정치 분석가가 분석을 하면서 그것도 유리하게 또 순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한의원장이 해당 발언을 접하고 화를 낸 걸로 안다 이렇게 여권 관계자가 얘기하는데 한의원장 입장에서는 화를 낼 만합니다. 그러나 장성민 입장에서는 이걸 잘못했다고 그 정도에서 하지 여권 관계자가 총선 참패 전망이 평배됐던 작년 말에 비해서 도대체 뭐가 나아졌냐. 뭘 잘했다고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펴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장성민을 꾸짖는다면 꾸짖는 것 또한 잘못됐다. 여권 관계자가 꾸짖는 것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분석을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달라면 당연히 나가야죠. 자기가 또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나가서 자기 PR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하나의 당의 어떤 정치 분석을 앞으로 전망을 하는 것도 또 그 양반도 굉장히 득실관계를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순기능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 내용 또한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지금 서로가 예민해 있다라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지금 승리의 길로 가는 길목에서 상당히 이 정도 수준은 말이죠. 이 정도 수준은 상당히 순기능 수준이기 때문에 별 호사가들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격노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장성민은 그냥 머쓱하기만 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장성민도 순기능을 했고 지금 총지휘를 하고 있는 선거 총지휘를 하고 있는 한동훈의 말도 맞다. 두 말이 다 순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이럴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너무 어떤 지역구에 나가서 선거를 치르는 후보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당에서 당 관계자 여권 관계자가 함부로 발설하는 것도 그건 잘못된 거다. 왜 여권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의원장이 해당 발언을 접하고 화를 낸 걸로 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좀 경고를 한 것이지 워닝을 이런데 좀 잘 생각해서 해라 라는 그런 메시지지. 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저는 화를 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워닝을 한다 워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민 씨는 정치평론가의 깊은 분석력을 그렇게 분석 부여를 하면서 유리하게 당 뭔가는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당의 유리한 어떤 분위기를 갖다가 지금 민주당 이재명의 잘못된 공천 분위기하고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뭔가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그런 전략도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을 추슬리는 그런 방법론인데 호사가들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되지만 이 내용 자체는 별 문제가 될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구독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